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품격 있는 요리를 알려주실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오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요. 폼랑의 브런치 요리 어떨까요? 그렇게 먹고 싶은 날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을 한번 가볼까봐요. 유럽 사람들이 즐겨하는 끼시라는 건데요. 아스파라가스 넣은 끼시하고요. 요즘 한창이죠. 다시는 딸기 젤리 소개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즐기는 유럽 브런치인데요. 만나보기 전에 재료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